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상치를 0.1%포인트 밑도는 수치인데, 근원 PCE 가격 지수 역시 전년비 2.6%가량 오르면서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을 위해 한화로 19조 원 규모의 국채를 공개 시장에서 매입했습니다. 중국이 공개 시장에서 국채 거래를 재개한 것은 약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전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속보치가 2.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 중반 이후로 약 3년 만에 최저치이자 시장 전망치와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외인이 8월 한 달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올 들어 최대 규모인 2조 8천억 원가량을 숙미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거품론에 한미 금리차 축소 가능성까지 겹치게 되면서 내달에도 외인의 매수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9월 시장의 외인 수급을 주의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시원한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점 뚫고 하이킥 1부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드디어 8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말인지 다사다단했던 그런 한 달이었는데요. 다가오는 가을에도 저희 고점 뚫고 하이킥과 함께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에 영그른 수익을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유종의 미를 선사해 주실 이분 한번 모셔봐야겠죠. 저희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가이드 저희 박소은 전문가님 옆에 모셔봤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전문가님 오늘도 또 새로운 포즈를 연구를 해가지고 가져와 주셨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오늘 또 이제 새롭게 9월 시장을 맞이하는 그 각오 한 말씀 그리고 인사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8월 마지막 장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고생 많으셨어요. 자 박수 드릴게요 제가. 근데 지금 본격적인 하반기는 9월 달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9월 달부터 시작인데 제가 이 시그니처 인사로 여러분들한테 대운을 가져다 드릴 텐데 제 이름이 박소은입니다 박소은. 근데 제가 주식에 있어서 만큼은 큰 운 대운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대운을 기운을 지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쌍따봉 쌍따봉 하트 그러니까 저 집중해 주시고 지금부터 방송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태까지 참 많은 전문가님들 뵀었지만 이만큼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은 제가 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희 방송이 처음이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테니까요. 어떤 분인지 좀 자세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처음 보시는 고점틀코 하이킥 시청자 여러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간략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력 경력 자격 그리고 실력까지 갖춘 모든 걸 갖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릴 때는 해병대 출신 저는 병 1080기 출신이기 때문에 저보다 선배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저는 프로 댄서 출신이거든요. 프로 댄서 출신인데 제가 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끼가 굉장히 많고 방송 중에 막 춤도 춰요. 춤도 추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이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끼가 많은 종목들 끼가 많은 기법들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춤과 같이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일반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학력으로 따지면 부산에서 학교로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제도권 금융회사 대표 출신인데 지금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어떻죠?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잖아요. 저는 과거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거시경제 분석과 기술적 분석 토대로 많은 매매 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학력, 경력, 자격 이런 걸 모두 다 갖춘 그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제 경력을 한 번 볼게요. 경력은 증권사에서 되게 오래 있었어요. 증권사에서 한 7년간 있었고 이 펀드 매니저가 뭐냐면 여러분들 투자자산 운용사를 갖춘 운용 전문 인력을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자격증이 이렇게 많잖아요. 자격증이 이렇게 많고 저를 따지면 경력으로 따져도 13년 차입니다. 13년 차.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굉장히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송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경력, 그렇게 화려한 경력과 이런 자격증, 이런 자격증으로 공중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신뢰감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저는 포털 사이트에 전문 인력 조회를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고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미고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새말뚝 받고 주가 튀어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시죠. 네, 새말뚝 받고 주가 튀어. 오늘도 저희 파이팅 가득 넘치는 전문가님 덕분에 기대감 하나를 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좀 이번 주는 제가 주 내내 저희 전문가님께 SOS를 보내고 싶은 그런 한 주였는데요. 이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공식 선언에 대한 기쁨도 잠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 시장 주 초반에는 웨인 매도세를 중심으로 수급이 말라붙었고요. 또 주 후반 들어서는 엔비디아 발 실망감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약세가 또 시장의 발목을 붙잡았죠. 그래도 우리 시장 다행히도 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어제 양대지수가 반등에 성공해졌는데요. 여기에 또 간밤 뉴욕 증시 역시 PC 가격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상승부를 켜지니까 저도 굉장히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그리고 그간 공략주들 어떤 실적을 냈을지 참 기대가 많은데요. 전문가님 우선 지난주 출렁였던 우리 시장 속에서 이 공략주 이렌텍이 단 하루 만에 10%의 상승 또 4월의 1만에 30% 이상 상승을 해줬다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 말미에 제가 공략주를 설명드리거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한 제가 이벤트다 보니까 공략주 제대로 챙겨보시기 바라고. 이 8월 한 달 동안에는 7월에 이제 7월 마지막 주 7월 마지막에 제가 퀀타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었고. 8월 한 달 동안 정말 이 종목으로 장사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상승이 엄청 엄청 나왔습니다.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 정말 좋은 성과 보셨겠죠? 다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거래가 없는 부분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고 방송에서. 이때 상승 초입, 초입에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말씀드렸냐면 7월 20일, 7월 20일 날 퀀타매트릭스를 말씀드렸습니다. 퀀타매트릭스는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영업이익 적자폭이 축소됐다. 이런 이슈로 제가 들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제약바이오는 기본적 분석으로 굉장히 개선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 개선이 유망할 것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보셔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8월 한 달 동안 이 종목으로 무려 4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믿겨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장사는 이 한 종목으로도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주를 잘 챙겨보시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만 제가 추려서. 주식이라는 장이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 중에서 가장 옥석가리기를 해서 제가 가장 좋은 종목만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방송 공약주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렌텍, 이렌텍도 어떻게 보면 지금 섹터로 따지면 그렇게 하반기에 중요한 섹터는 아니지만 최근 이 방송 중에서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잘 지켜보시라고 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월 6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7월 6일 날 말씀드리고 8월 때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종목 보겠습니다.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섹터죠.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세요. K바이오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분명히 모멘텀이 있다고 그랬고 그 모멘텀이 작용을 해서 거래가 들어오는 게 포착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좋은 수익률을 버실 수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종목도 볼게요. 제가 아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끼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국제약품. 국제약품도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꾸준한 매출 성장이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1순위가 매출입니다. 이 매출이 꾸준한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꾸준한지를 확인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매출이 꾸준하다는 거는 가시적으로 그 매출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약품에서 이 종목 굉장히 좋습니다. 잘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언제 말씀드렸냐면 8월 초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8월 중순 이후까지 끌고 가신 분들은 자, 보세요.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 기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차트만 봐도 새말뚝이 어딘지 보이시겠죠? 이 새말뚝이 이제 발견됐고 새말뚝이 발견됐으니까 내등분을 하시고 이 내등분을 하시면 여기 4차 지점 자, 보세요. 여기 4차 지점에 딱 맞닿고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부터 정말 놀라운, 이 놀라운 상승률 이 놀라운 상승률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성과를 안겨드렸던 종목이 국제약품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종목 더 볼게요. 자, 한빛 레이저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빛 레이저도 어떻게 보면 8월 24일, 8월 24일 그러니까 8월 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가 6,000원 2차 목표가가 7,000원이죠. 자, 보세요. 방송에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1차 목표가 달성까지 단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믿겨지실까요? 자,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제가 방송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종목은 월요일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 보세요. 하루 만에 10% 달성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초가로 공략을 하신 분들은 모두 다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가 조금 고민이 되신다. 공략주를 받았는데 이게 과연 들어갈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시면 제가 다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4거래일 만에 2차 목표가 달성해요. 자, 1차 목표가 6,000원 2차 목표가 7,000원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지금 이게 끝일까요, 여러분들? 과연 이게 끝이겠습니까? 제가 좋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직 상승 지금 주가가 탄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빛 레이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은 2차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도 그 이후까지 이후 타점까지 계속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었고 자, 그러면 어떻게? 새말득 받고 주가 튀어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이 새말득 받고 주가 튀어 제가 정말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이제 또 다가오는 9월 하면 금리 인하라는 역대급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죠. 저희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계속 함께 가시면서 앞으로 9월 시장을 주도할 유망주 그리고 9월의 시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을지 그 방법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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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8월 시장 기상캐스터 배혜지 무슨 뜻인가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는데 전문가님, 정확한 이 새말득 과연 어디에 쓰는 걸까요? 자, 새말득은 여러분들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정말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초보부터 고수분들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시청하는 이 모든 분들이께서 새말득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말득이라는 거는 제가 영화 파묘를 보고 착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파묘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앵커님도 나오시니까 앵커님 찾는 재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 파묘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영화 파묘에서 보면은 새말득이 나오거든요. 새말득이 나오는데 제가 저거 보고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는 요거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착안을 했기 때문에 기법,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법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새말득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폰으로 많이 거래하시잖아요. HTS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되게 간편합니다. 간편하기 때문에 그런 간편한 폰으로에서도 거래가 될 만큼이나 새말득을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 신선 노름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대는 곧 부자가 될 것이요. 새말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말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굉장히 기준이 단순해요. 초등학생 수준으로 배우기 쉽고요. 물론 제가 기술적 분석 전문가잖아요. 기술적 분석 전문가인데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설명을 하면 TV를 안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지표가 필요 없는 그런 기법이 새말득 기법입니다. 새말득 기법이고 새말득 기법은 저 따라서 기준이 명확해요. 기준이 되게 명확합니다. 저는 심플하고 단순한 거 굉장히 선호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말득은 무조건 주식하시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말득 한번 찾아보셨어요. 아시겠죠? 새말득 찾아보면 이런 게 새말득입니다. 지금 보이시잖아요. 이런 가득 차있는 거대 양봉 장대 양봉이 새말득인 거예요. 여기서 파란색은 안 되고 파란색 아니고 여기서 꼬리도 윗꼬리도 아랫꼬리도 제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런 차트를 보고 이런 가득 차있는 양봉인데 만약에 단봉 이 단봉이 아닙니다. 이렇게 짧은 이 빨간색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긴 거예요. 긴 거 긴 거기 때문에 긴 장대 양봉 빨간색 새말득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찾았다 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꼬리 제외하고 몸통 기준에서 찾으셔야 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 기준은 15%부터 상한가까지 오른 그런 종목들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방송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그 대장주 이 섹터의 대장주를 많이 찾으려고 하지만 저는 이런 새말득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 종목을 따라서 추경 매수를 하게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대 양봉이 떴었을 때 이거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 새말득만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새말득을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어떻게 보면 타점을 노리는 거거든요. 이 기법은 타점을 노리는 건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맥을 짚는 거예요. 맥을 자 한의사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죠. 근데 한의사분들이 여기서 손목을 대고 맥을 짚지 않습니까? 맥을 짚으면 아 임신 중이구나 아 이 사람이 건강에 안 좋구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새말득을 잡았다 하면은 그때부터 맥점 맥점을 짚는 거예요. 맥점 이렇게 타 맥점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4등분을 해서 나누는 거예요. 4등분을 해서 나누고 여기서 1차 매수를 가볍게 5%만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매수도 가볍게 5%만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한 번 들어갈 때 자기 총 투자 금액에 5%만 들어가세요. 5%만 들어가면 여기서 3차 매수를 하게 되면은 벌써 15%잖아요. 15%인데 자 보세요. 주가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를 먼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2차 매수까지 또 내려왔다 싶으면 추가 매수 5%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5%씩 매수하시면은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됩니다. 평균 단가가 평균 단가가 이 정도 2차 매수 지점까지 오게 되고 제가 여기 4차 매수를 안 적었어요. 4차 매수를 왜 안 적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저와 함께 3차 매수하실 수 있는 공간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요거까지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4등분을 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한 번씩 양봉이 하나씩 뜹니다. 양봉이 이렇게 하나씩 뜨는데 여러분들 양봉이 하나씩 뜨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꿀팁 자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1차 매수 지점 위로 위로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평균 매수 단가인데 자 제가 비밀 하나 드릴게요. 비밀 자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큰 상승을 하려면은 어떤 누군가가 가격을 들어 올려야 되겠죠. 그 가격을 들어 올리는데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그런 구간이 여기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여기 중간 부분에서 매수 단가를 딱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한 번씩 들어 올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분할 매도로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법의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이 매매 규칙이 있습니다. 이 매매 규칙 이 매매 규칙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 투자를 장기간을 하실 거잖아요. 저희가 저희가 하루 이틀 하고 절대 뭐 마감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정말 정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도 이걸 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거는 매매 규칙이 뭐냐면 종목당 20% 이상 담으시면 안 돼요. 종목당 20% 이상 나는 몰빵할게. 나는 이거는 이 종목은 너무 좋으니까 신용 몰빵을 할게.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 20% 정도 이상 절대 매수 금지 10%에서 15%가 가장 적당합니다.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포트에서 열 종목 내외 본인 포트에서 열 종목 내외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조금 욕심이 나서 당이 단타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들어오시면 제가 포트까지 관리를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보세요. 분할로 매수를 하고 매도도 분할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분할로 매수 매도를 하는 버릇을 여러분들께서 갖추면 정말 좋은 매매 기술을 터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분할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 투자 금액에 비례를 해서 분할로 매수 매도를 하세요. 만약에 본인이 금액이 너무 크다 한 1억에서 한 10억 정도 굴린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분할로 매수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호가창이 너무 얇습니다.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혹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매수 매도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되게 더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소형주를 담을 때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철칙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손절가를 드리는 거는 마이너스 3% 아까 제가 타점을 노렸잖아요. 타점을 노려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를 맞췄습니다. 그 평균 매수 단가를 맞추는 그런 버릇을 여러분들께서 매매 규칙을 따르시면 손절을 마이너스 3%면 평균 단가에서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절하시면 돼요.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도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력이 떠나가면 그 종목은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세력이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평균 단가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정말 좋게 자신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새말뚝 기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보시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 기준을 잡는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만의 전매 특허 기법 새말뚝 기법 특히나 저희 포트에서 20% 이상 한 종목에 싣는 걸 금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 또 명심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전문가님 제가 MBTIT라서요. 이런 것들이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실제 투자에서의 실전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MBTIT인데 저도 이런 실전 차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법 설명이었고 이 기법을 적용하는 이 사례가 더 중요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텐션 끌어올려가지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자,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난잡합니다. 되게 어지럽습니다. 어지럽지만 이렇게 새말뚝만 찾아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단봉들 이렇게 단봉들은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단봉들 이런 단봉들은 전혀 보실 필요가 전혀 없고 이런 빨간색 새말뚝 그걸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여기 1차 지점에서 5% 들어가고 여기 2차 지점에서 5% 들어가고 다 여기 3차 지점에서 딱 5% 들어가니까 자, 벌써 평균 단가가 2차 매수 지점까지 딱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1차 매수 지점 위로 슈팅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순차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TV 자, 여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매도 부분 여기 매도 부분이 거래량이 덜 나갔어요.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덜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더 공략을 해보시는 거예요. 추가적인 공략 자리가 자, 보세요. 여기 3차 지점 딱 맞닿고 5% 들어가고 여기 4차 지점 맞닿고 또 다시 5% 신규겠죠, 신규. 신규로 5% 들어가면 벌써 10% 매수가 됐고 그러면 여기 평균 단가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됐는데 1차 지점 위로 슈팅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슈팅 나올 때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 여러분들 한 종목 가지고도 이렇게 두 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거래량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거 거래량과 이거 거래량 합하면 저기 앞에 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들어왔다가 나간 거 눈에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청산을 해가지고 이 종목은 그만 그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새말뚝 종목이라는 거는 단기가 아닙니다. 단기가 아니라 이 정도가 자, 보세요. 이 정도가 한 달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식하실 때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못 기다린다 하시면 당일 단타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잘하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주식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볼게요. 자, 새말뚝 어떻게 떴습니까? 팡! 팡! 자, 아시겠죠? 이렇게 떴잖아요. 이렇게 떴으니까 내등분을 하시는 거예요. 내등분 내등분을 하시고 여기서 순차적으로 5%씩 들어갔는데 자, 이 종목은 아직 새말뚝 진행 중입니다. 이 종목은 자, 이 종목이 뭐겠습니까? 민테크입니다. 민테크는 아직 새말뚝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과거에 이렇게 새말뚝이 하나 떴는데 이거는 새말뚝이 아니라 매집봉입니다. 매집봉이고 여기 거래가 또 한번 들어왔고 이 종목은 이제 그래서 자, 여기가 새말뚝 시작이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주고 상장한 지가 별로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을 소화하고 있고 새말뚝이 떴고 그렇게 하면 기다리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볼게요. 자, 또 한 종목 보게 되면 자, 새말뚝 떴잖아요. 여러분들 1차로 떴습니다. 자, 또 떴어요. 또 자, 3차 새말뚝 자, 여러 번 뜨기도 합니다. 한 종목 가지고 여러 번 뜨기도 하는 그런 기법이 새말뚝 기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새말뚝 기법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말뚝만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4등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가 포착이 됐고 여기서 매수가 포착이 됐고 여기서 매수가 포착이 되면 벌써 3번 3번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3번 수익 실현하는 거고 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부분은 전문용어로 개미 털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약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 그러니까 좋은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종목 실전 차트로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새말뚝 어디 떴는지 다들 보이시죠? 이제 눈에 눈 감고 봐도 이제 보일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새말뚝이 떴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새말뚝이 떴으니까 4등분을 하시는 거예요. 4등분을 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 오프로 들어가고 여기서 오프로 들어가고 여기서 오프로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매수가 포착이 됐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체크해보면 자, 여기가 2차 매수 2차 새말뚝인 거예요. 2차 새말뚝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매수 지점 위로 슈팅 나올 때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매도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도하셨다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2차 새말뚝이 발견된 이유가 1차 새말뚝보다 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2차 새말뚝인 거고 2차 새말뚝 떴으니까 여기도 이제 오프로 오프로 들어가니까 여기 1차 매수 지점 위로 슈팅이 나올 때 그때 분할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3차 여기서 4차 딱 맞닿고 그 다음에 상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새말뚝 기법은 여러 실전 차트를 통해가지고도 정말 검증된 그런 기법이다 보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법이고 이게 가장 원칙이 되는 기준을 잡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트를 정말 이거 맞는 것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다 새말뚝이 있습니다. 다 새말뚝이 있어요. 새말뚝 없는 종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들 이 종목들 말고도 본인들 종목으로도 새말뚝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종목 볼게요. 또 한 종목 보게 되면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한전산업 보게 되면 자, 여기 어디에 새말뚝 떴죠? 여기에도 새말뚝이 떴어요. 여기에도 새말뚝이 떴는데 자, 제가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말뚝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 과거에 매집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집봉을 한 번씩 찾아보세요. 이 매집봉이라는 거는 어떤 누군가가 세력 어떤 누군가가 이 가격을 일부러 들어 올립니다. 왜 그러냐면 물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물량 테스트 저는 과거에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과거에 펀드 매니저였기 때문에 오늘 오늘 거래를 해야 되는 금액이 오다로 떨어져요. 어떤 그 사무펀드라든지 제가 펀드 매니저였기 때문에 펀드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펀드를 관리할 때는 아, 이 종목은 평균 일평균 거래대금이 3억 미만이다 보니까 거래를 만들어야 돼요. 거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매집봉들이 하나씩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전문가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새말뚝이 잡혔으니까 4등분을 해가지고 여기 3차 지점 딱 맞닿고 매수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새말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들 종목에서도 충분히 새말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전 차트지 종목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 한전산업 지금 사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으로 새말뚝을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시잖아요. 여기 새말뚝 그러니까 제가 새말뚝 자리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거 대봉 LS입니다. 대봉 LS 대봉 LS 어디에 새말뚝이 떴겠습니까? 자 여기에 새말뚝 떴습니다. 여기에 새말뚝 떴으니까 4등분으로 하셔가지고 타점을 노리시는 거예요. 타점을 노려가지고 제대로 후려 때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타점을 때렸으니까 여기에 한 번 매집봉 매집봉 발견됐고 그 다음에 새말뚝 나왔고 3차 매수 지점 딱 매수가 포착이 됐고 그 다음에 1차 매수 위로 슈팅이 나왔는 그런 흐름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해주는 전문가 함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과거에 이런 부분들 저 이런 부분들을 별로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는 장대양봉 장 가득 차있는 새말뚝을 찾아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새말뚝 받고 주가 튀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물망 기법으로 수익을 낚으셔야 돼. 아시겠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이렇게 해서 저희 새말뚝 기법 실전편까지 만나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새말뚝 이외에도 하나의 더 전문가님만의 무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저희 시청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세 개의 망이 필요한데 희망 소망 그리고 그물망 그물망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전문가님 그물망 기법 과연 어떤 기법인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소망 희망 그물망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이거 누가 지었는지 되게 잘 지었네요. 그물망 기법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바다와도 같아요. 정말 넓은 이 망망대에서 고수는 그물망 하나를 들고 고기를 낚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고기를 낚는데 뭐 송사리 같은 작은 이 피레미들을 노리냐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큰 큰 대어들 저랑 같이 큰 대어를 낚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파도의 높낮이가 아닌 바람의 세기 바람의 크기 이런 거를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물망 기법은 추세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새말뚝 기법은 기준 기준이 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물망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추세를 확인하셔야 돼요. 추세 아시겠죠? 그럼 새말뚝 기법은 일봉차트 기준입니다. 일봉차트 일봉차트 기준인데 그물망은 추세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5분봉과 30분봉 단기와 장기 추세를 확인할 거예요. 저랑 같이 그러면 단기와 장기 추세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물망 차트가 있습니다. 그물망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셔가지고 그물망을 추가를 하셔야 고기를 낚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기를 낚으려면 그물망 이렇게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물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동평균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21선, 61선 하나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동평균선도 여러분들께서 만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만들 수가 있는데 주가는 항상 그물망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단기 추세와 장기 추세를 확인하려면 1억 원을 무조건 추가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초보이신 분들부터 고수 초, 중, 고, 신급까지 여러분들 그물망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말뚝도 찾아보시고 그물망으로 수익 낚으시면 여러분들 정말 어떤 종목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그물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 변수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셔야 돼요. 증권사마다 이 변수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변수가 시작값이 10입니다. 11. 시작값이 10이고 간격이 5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물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물을. 이거를 20개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20개를. 근데 만약에 본인이 좀 촘촘하게 그물을 낚아가지고 송살이라도 제 그물에는 문어도 있고 송살이도 있고 가재도 있고 여러가지 다 낚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0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60개를 설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추세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추세와 장기 추세는 5분봉과 30분봉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물망 기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특징이 있는데 제가 보세요. 이렇게 숫자를 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숫자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11과 간격이 5 보통 개수는 20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표준인 거고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셔가지고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추세 판단하는 데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기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파도의 높낮이가 아니죠. 바람의 세기 이런 거를 읽는 추세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그물망 기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물망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활용 방법을 크게 벌어졌다가 이제 좁혀지기 시작을 할 때가 있어요. 좁혀지기 시작하면 이 전문용어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하락 추세 전환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물망이 작게 좁혀졌다가 이제 벌려지기 시작을 한다. 크게 벌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상승 추세 전환 전환 신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과 상승을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그물망 기법입니다. 그러면 그물망 기법은 총 세 가지 여러분들께서 개념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배열과 역배열 정배열은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2평선의 어떤 그런 조합입니다. 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여러분들 주식 초보이신 분들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었고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고기를 낚으시죠. 저와 함께. 여기까지 봤을 때 제가 궁금한 게 그렇다면 과연 그 낚은 물고기에는 어떤 게 있고 또 얼마만큼 배를 부르게 해줬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마찬가지로 실제 적용 사례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이 실전 차트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자 보세요 한번. 자 새말뚱부터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새말뚱부터 먼저 찾으시고 자 팡팡 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말뚱이 잡혔으니까 4등분으로 하시는 거예요. 4등분. 그러면 여기 4차 지점까지 딱 맞았고 자 매수가 포착이 됐죠. 그 다음에 1차 매수 지점 위로 슈팅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새말뚱 기법이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거리량이 별로 없고 짧은 단봉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새말뚝 받고 주가 튀었는데 새말뚝 받기 전에는 자 매집봉이 하나씩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봉을 또 한번씩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 본인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런 종목에도 새말뚝이 있고 매집봉이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상승 중인데 이런 추세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또 아셔야 되잖아요. 왜? 이 매수매도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하려고 하면 정말 추세도 확인해가지고 아 지금 감이 왔다 하고 덤벼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려고 하면 새말뚝 떴네요. 이게 그물망 기법입니다. 그물망 차트 그물망 차트인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5분봉과 30분봉에 추가를 하셔야 돼요. 추가를 하시고 추세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타점을 노리시면 정말 100점 100승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그물이 넓혀졌다가 좁혀지기 시작을 할 때 좁혀지기 시작을 할 때 공략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펼쳐질 때 펼쳐질 때 순차적으로 분할로 매도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말뚝 자리와 같이 보게 되면 새말뚝 1차 부분 위로 슈팅이 나올 때 분할로 매도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확한 걸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 제자분들은 정말 아쉬워합니다. 제 제자가 또 많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 제자분들은 이런 좋은 기법을 왜 자꾸 방송에서 나만 알고 싶은데 소개해드리냐 되게 많이 저한테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하지만 저는 방송을 정말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저희는 모두 다 성공 투자하는 개미가 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말 심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그물이 좁혀질 때 여러분들 과감하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물이 펼쳐질 때 또 추세를 확인해서 분할로 대응하시면 100점 100승 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물이 출렁이었네요. 이 종목은 옵투스 제약이었고 다른 종목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새말뚝 보이시죠? 새말뚝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새말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등분으로 하시고 4등분으로 해서 타점을 노리시는 거예요. 타점을 노리고 한 번씩 급등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상승이 나오고 수익 실현하면 되는데 여기서 새말뚝 자리는 영원합니다. 새말뚝 자리는 영원하다. 해병 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아시겠죠? 여기서 1차 지점 딱 맞닿고 다시 또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점을 제대로 노려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물망으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물망으로 확인하실 때 새말뚝 1차 지점과 2차 지점을 확인하려면 단기 추세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5분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차 지점과 4차 지점을 확인할 때는 30분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그물이 이렇게 촘촘하게 좁혀질 때 좁혀질 때 공략 자리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승할 때 분할로 매도하시면 좋은 성과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매매를 타점을 노려가지고 추세를 확인하면 여러분들 100점 100승 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종목 더 볼게요. 이 실전 차트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실전 차트를 제가 방송 도중에 계속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눈으로 익히셔야 돼요. 눈으로 익히셔야 하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저는 차트만 봐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차트만 봐도 이 종목에서 어느 정도로 들어올릴지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과거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이 부분을 저는 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산 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산을 저항대로 두는 겁니다. 이 저항대로 두고 여기가 저항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주가는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같으면 여기서 순차적으로 매도할 것 같고 자 새발둑을 찾아봅시다. 새발둑 새발둑이 먼저니까 여기서 새발둑 찾았으니까 자 보세요. 4등분을 하시는 거예요. 4등분을 해가지고 여기서 타점을 노리시고 여기서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국제약품이었습니다. 국제약품 국제약품도 차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도 지금 새발둑 지금 새발둑 실전사태에서 넣었고 국제약품 같은 경우도 추세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물망 그물망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그물망으로 따지면 자 보세요. 여기서 매수 타점 그 다음에 여기 펼쳐질 때 매도 타점 그 다음에 여기 펼쳐질 때 매도 타점이겠죠. 근데 이렇게 확인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발둑과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새발둑 그러니까 새발둑과 같이 보게 되면 공략 자리가 너무 명확합니다. 너무 자명하죠. 자명하게 여기서 매수 자 여기서 매도 자 이렇게 너무 명확한 기법이 새발둑 기법과 그물망 기법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새발둑 받고 주값 튀었으면 그 다음부터 그물망으로 시익 낚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물망으로 낚은 이 옥석 같은 종목들까지 가득 챙겨봤습니다. 저희 방송 벌써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소훈 전문가님 이렇게 보내드리면 참 서운하죠. 그래서 제가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 9월의 유망주 만나는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렇게 자세한 이렇게 자세한 참여방법 다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 방송 이제 마지막의 주인공이 늘 등장하는 법이죠. 그야말로 하이라이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9월 시장을 새로 맞아서 또 강력한 주도주 두 가지를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제가 방송 말미에 공약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처음엔 라메디텍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기술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종목들 제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좋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공약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종목들은 다음 주 다음 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좋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메디텍은 초소형 레이저 기술을 개발한 미용 의료기기 의료기기 전문기업이에요. 저도 사실 이 미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 이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레이저 체역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을 제가 잘 이쁘게 볼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미국 FDA 승인이 있었고 승인 소식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뷰티 디바이스 의료기기 등 제품 라이브업에서 지속된 확대가 있는데 제가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 분석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지금 방송에서 공약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안전한 종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세요.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가 어떻게 되죠? 짧습니다. 왜 짧을까요? 신규 상장주니까 짧겠죠. 신규 상장주니까 차트가 아무리 땡겨도 짧습니다. 신규 상장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유통 물량이에요. 제가 판서가 잘 안 써지네. 유통 물량인데 유통 물량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유통 물량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밴드가 밴드 상단 초과에서 형성이 됐거든요. 공모가가 근데 공모가 상장했었을 때 당일 상장 당일날 200%까지 상상을 했어요. 주가가 200%까지 상승했던 그런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급등했다가 갑자기 꺼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유통 물량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고 팔고 싶어도 유통 물량 이 주식을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같은 펀드 매니저들은 아무리 주식을 사려고 해도 다른 종목을 사지 유통 물량이 적어가지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을 체크를 해보면 자 1개월 1개월 3개월 그 다음 6개월 이렇게 보호 예수가 걸려있습니다. 이 보호 예수 물량을 나오는지 그런 거 어떻게 확인하냐 제가 다 확인드렸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 측면에서도 괜찮아요. 괜찮았고 자 보세요. 이 지난 여기 여기 부분이 최저가거든요. 이 최저가를 딱 딛고 한 번씩 들어 올립니다. 한 번씩 들어 올리는데 유통 물량이 풀렸다고 했잖아요. 유통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금요일자로 상승 거래량이 실린 새말뚝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체크를 해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순차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라베디텍이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요일 시초가로 매수 유효합니다. 시초가로 매수 유효하고 솜절가는 12,700원 드릴게요. 12,700원이 거대 양봉 새말뚝 밑에입니다. 밑에 그렇기 때문에 12,700원 드리고 목표가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종목 볼게요. 또 한 종목 보게 되면 우리 기술 우리 기술은 이 원전 테마가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 기술은 체크 원전 수주가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반기 9월부터 하반기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두 종목 전부 다 9월부터 공약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500원 2차 목표가 확인해 보시고 최근 흐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가 체크 원전 이슈 때문에 정말 급등한 정말 상승이 정말 너무나 많이 나온 그런 우려먹었던 종목이지만 최근 물량을 소화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들어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월요일 시초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거고 목표가 잘 확인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손절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잠시만 2,050원 드릴게요. 2,050원 여기 밑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원 손절가 잘 체크하셔가지고 공약을 해보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새마이툭 받고 주가 튀었잖아요. 금액 그물망으로 낚으셔야 되는데 이 종목들은 너무나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태까지 이태까지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와 함께 공간까지 들어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공약주들까지 다 같이 만나봤는데요. 이 라메디텍과 그리고 우리 기술까지 다 함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체코 원전 특사의 저희 방한 일정까지 기다리고 있죠. 정말 진입하는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자세한 타이밍들 저희 전문가님과 끝나고 함께하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전문가님의 전매특허기법 쇠말뚝기법과 그리고 그물망기법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또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공약주 라메디텍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를 기반으로 차세대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또 두 번째 공약주로 우리 기술 만나봤죠. 현재 이 46억 규모의 해외 PSD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기대감을 모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상담이나 의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저희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